하나우테랜드 리조트 FC 부문은 지난 23일 국립중앙박물관 한식당 마루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하나우테랜드 리조트 김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2014년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식에는 홍원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협력업체 8곳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협약식은 새 덕단과 인사로 시작됐으며 협력업체 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동반성장을 지원해 상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지원, 협력업체 경쟁력 확보 및 기술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상생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. 하나우테랜드 리조트 FC 부문은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의 모범적인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. 하나우테랜드 리조트 FC 부문 김지연입니다.